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해 봄 전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세금 수십억 원으로 제작된 일회용 장례용품이 여전히 전국 공무원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을 대접하는 음식상의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밥과 국공기는 물론이고 숟가락과 젓가락, 컵 등은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생활 쓰레기 50% 감량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운동하는 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그릇이라든지 일반 컵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오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자택에서 쓰시든지 이렇게 돌려배놓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6억 원어치 일회용 장례용품을 지원한다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 장례용품은 밥과 국공기는 물론 종이컵과 접시, 숟가락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입니다. 장례용품은 전국 공무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지원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 이후 슬리퍼나 수건으로 대신 지원했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다시 일회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왜 엉뚱한 걸 주냐. 일회용품으로 몰아서 가는 건 아니고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런 선택제로 하게 됐다는 거죠.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연금공단이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제주에서도 개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와 관련한 보고회를 국토부와 세종시만이 아닌 제주에서도 개최해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지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토위 연장 무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주 초에 앞으로 절차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해녀 7명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숨졌고 올 들어 벌써 1명이 숨졌습니다. 해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녀 어업 활동과 관련한 안전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3살 고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동료 해녀들과 함께 소라를 채취하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고할머니는 해경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 지역 현역 해녀 4천여 명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가운데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해녀는 해녀증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산업 어천 발전 기본법에 따라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고 120만 원 이상의 해산물을 판매하면 해마다 해녀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역 해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고령 해녀 수당과 의료비와 보험금 지원 등 혜택이 많다 보니 대다수 고령 해녀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수한 지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위가 터지는 벨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조업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업 현장에서 업인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녀 사망사고가 20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부자업 김영어총계.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뭇가사리와 톳 등 해조류의 경우 판매 금액의 20%를 모든 해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물질을 그만두는 80살 이상 해녀는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은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 사망사고 85% 이상이 80대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안전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화남식 당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주민들 간의 화해와 화합이 우선이라며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비슷한 사례가 많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올 한해 이슈가 될 현안을 전망해보는 올해 핫이슈 순서 오늘은 국내 1호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로부터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힌 채 썰렁하기만 합니다. 60명가량 직원들도 별다른 업무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아닌 오는 3월 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협력업체 섭외와 의료진 고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녹지그룹 측은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개원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외에도 리조트 등 투자 사업이 많은 만큼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을 바로 개설하기보다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놓고 법적 소송을 시작해서 진료 개시 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그 3개월이라는 시점이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단 그 기간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지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일단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전제로 관리 감독을 맡을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기형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벌어질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요즘 전남 고흥 앞바다에서는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힘든 수작업이지만 제철을 맞은 고흥 매생이는 신선한 바다향을 머금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고흥군 금산면 월포리 앞바다. 샤디찬 바다에서 대나무 발을 끌어올리자 청정해역에서 자란 고흥 매생이가 지푸른 빛깔을 드러냅니다. 포자를 옮겨 붙인 지 달포만 해 겨울 햇살과 해풍, 바닷물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힘겹게 배전에 기댄 채 일일이 손으로 훑어올린 매생이가 바구니 가득 쌓입니다. 김이나 굴 수확과는 달리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는 특산품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매생이는 육지로 옮겨져 세척과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매생이가 포장 용기에 담깁니다. 올해 고흥 지역에서는 50여 어가가 76헥타르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520여 톤을 생산해 35억 원가량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철분과 칼슘, 비타민 A가 풍부한 식물성 고단백 알칼리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 식량으로 쓰일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굴과 함께 끓여 별미를 먹는 남해안의 매생이가 겨울철 웰빙 음식으로 미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십니다. 현재 북부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지역의 현재 기온 6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남부지역도 오늘 아침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 서귀포 11도, 안덕과 남원은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구자와 성산 6도, 표선 5도로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퇴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서지역의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낮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초등교사봉사단체 삼한사 김재준 회장과 회원 일동 100만원 서귀포시 향토음식연구회 동아리에서 50만원 롯데칠성 제주도 대리점연합회 50만원 행복사랑나눈 바른봉사회 팥죽행사 성금으로 3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기관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말 도내 항포구에 정박 중인 원거리 조업어선 46척을 점검한 결과 기관실의 누유로 인한 화재 우려 등 14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선장에게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원거리 조업을 하다 조난을 당해 구조를 요청한 어선은 54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온 한국어와 영어서비스에 추가해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어와 중국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정류장 안내 전광판과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위포시는 제주 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펜션과 민박이 성행하고 있고 제주 한달살기 단기임대를 빙자한 제주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제주 한달살기 장기 숙박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0곳 가운데 30곳이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곳에 그쳤습니다. 올해 제주도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는 7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여 명 늘었고 3년 전보다는 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출산 부음이 일었던 지난 2012년 흥룡띠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해 입학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제주산 양배추가 홍콩 등지로 수출됩니다. 농협 제주원부는 최근 양배추 18톤을 홍콩으로 수출한 데 이어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 제주산 양배추 2천 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3천 톤을 수출했던 일본이 생산량 증가로 수출길이 막히자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재정 2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4.3특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아멘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